올해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이 오늘 김천, 고령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대구, 경북 708개 수매장에서 실시됩니다. 특히 올해는 고령화에 따른 포장,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 매입 물량 6만 5천 톤 가운데 40%는 800kg짜리 대형 포대벼로 수매하고 60%는 기존 40kg 포대벼로 수매합니다. 매입 가격은 1등급 40kg 포대벼는 5만 5천원, 800kg은 11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1월 중 매입가가 확정된 후에 정산합니다.